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증시 조정의 이유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 나눠볼 건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는데요.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또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 조정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도했던 금리 인하 기대의 되돌림. 두 번째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네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섯 번째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주식 시장은 연초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유독 우리 증시만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섯 가지 말씀드렸던 그 이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금리와 실적에 대해서 과도했던 기대가 다시 낮춰지면서 반영된 조정은 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리는 등락이 있어도 지난 10월달 1360원 고점이었고요. 2023년 4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워도 올해 2024년은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금리와 실적 관련 문제는 큰 리스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북한 리스크하고 중국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먼저 북한 리스크를 얘기해 보면 최근 한반도 긴장감이 좀 높아지면서 과거에 보였던 전형적인 국가 리스크가 반영된 걸로 보이고 있어요. 중국 리스크는 중국의 경기 부진 때문이죠. 아직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죠.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요인은 아닌데요.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여서 주가 지수를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가가 하락할 때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은 있는데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 수급부라는 1월 들어서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약 5조 원 이상 순매도했고 지난 2023년 11월과 12월의 유익 금액을 감안하면 아직도 한 3조 원 수준의 잠재 매도 금액은 남아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잠재 매도 금액은 약 1조 원 정도 추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관의 매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 자금만 멈춘다고 하면 시장은 좀 더 괜찮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하고 21 이격도는 한 94%가량 이렇게 하락해서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2023년 이후에 21 이격도가 95%까지 떨어진 적은 딱 두 번 있어요. 모두 코스피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했죠. 12개월 예상 PER도 9.6배까지 내려와서요. 코로나 기간인 2020년 5월과 10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10배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과매도 구간은 틀림없는 자리죠. 주목할 점은 지난 10월 말 이후에 주가 상승 대부분이 EPS 상향 조정보다 PER 상승에 기이한다는 사실이에요. S&P 500 지수가 15% 정도 상승하는 동안에 PER 상승분은 13% 정도 달했고요. 코스피도 12% 정도 상승하는 동안에 EPS 상승보다는 PER 상승이 더 컸으니까요. 작년 11월과 12월에 주식시장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가 핵심이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물가 안정과 그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는 주식시장 PER 상승과 직결되는데요. 물가 안정에 따른 연착륙 기대와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여전히 유효하죠. 문제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PER이 상승할 여지도 기업 실적이 상향될 여지도 많지 않다는 점이죠. 미국의 시카고 연원에서 집계하는 금융여권지서라고 있는데요. 현재 2022년 2월 수준까지 하락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은 연준이 금리 올리기 바로 직전인데요. 현재 금융시장 여권은 금리 인상 직전 수준으로 매우 완화적이죠. 즉, 금리 인상하기 전 느슨했던 금융시장의 여권을 현재는 금리 인하로 다시 급박하게 금리를 올리는 여권이 아닌 느슨해지는 여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는 2021년 말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이유가 충분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거나 금융여권이 더 완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기업이익 상향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2023년과 2024년에 S&P500 기업들의 EPS 추정치는요. 최근 하향 또는 정체 국면에 있습니다. 몇몇 주식들 빼고는요. 당분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은 고착 또는 정체 국면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 상황도 유사하죠.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정체 국면입니다. 다행히 증권사들의 올해 2024년 코스피 EPS가 40%에서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까지 흔들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국내 주가 하방 위험이 높지 않은 이유인 거죠.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기업 실적이 사실은 최악은 벗어났지만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죠. 2024년 코스피 영업이익 기대치는 15%에서 20% 증가할 전망이에요. 지난해 연말에 도달했던 코스피 2650선은 올해 실적 상향 기대를 조금만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 시점에서 상반기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 기대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주가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국내 반도체 업종이죠. 미국 AI 붐을 반영하는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현재 경신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주가는 2021년 고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죠. 예컨대 국내 반도체 업황의 개선 속도를 보여주는 출하 재고 지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출하 재고 지표가 지난 2분기 그리고 3분기를 바닥으로 가파르게 개선이 되었죠. 되고 있는데요. 최악을 벗어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국내 반도체 재고율은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면 200%가 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 대비해서요. 이 2배가 넘는 수치죠. 국내 반도체 업황만 그런 것은 아니죠. 국내 재고율은 코로나 대비해서 20% 이상 높고요. 재고가 많으면 기업 이익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시점이 늦춰질 위험이 있죠. 그렇다면 대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2023년 연말에 이어 2024년 연초에도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정도인데요. 철강, 조선, 보험, 화학, 반도체 업종은 연초 이후 부진한 흐름이죠. 지난 10월 말 이후 주가 상승폭 대비 조정폭 기준으로 보면 더 뚜렷한데요. 주로 경기 민감 업종의 주가 조정폭이 커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미디어 주가는 괜찮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경기 및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선 반영되었고요. 추가 개선 기대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연초에 미국 중심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경기에 민감한 업종 비중은 좀 줄이고요. AI 관련되어 있는 테크 업종에 대한 관심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하단에 여러분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는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 자료 궁금하신 분들 또한 시장 중심적인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때문에 수출 지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하고 1일 수출 금액과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1일 수출 증가율이 12%로 크게 높아졌어요. 무역 수지도 7개월 연속 흑자 기조 유지하면서 코스피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코스피는 달러 환율과 반비례로 움직이죠. 최근에 금리나 기대의 약화로 인해서 한때 달러가 1350원까지 치솟았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하락했으니까요. GDP 성장률과 지수와의 상관관계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GDP로 코스피 적정 수준을 평가하면 코스피는 2800 그리고 2900 수준에 있어야 하고 현재는 약 10%에서 15%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CPI 지표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헤드라인 CPI가 전월 3.1에서 이번에 3.2로 상승할 줄 알았는데요. 기대치보다 훨씬 더 상승한 3.4로 물가 쉽게 잡히지 않음을 헤드라인 CPI에서 보여줬습니다. 근원 CPI는 전월 4.0이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3.8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3.9로 시장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근원 물가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물가가 잘 안 잡히겠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수치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작년 11월, 12월에 시장은 물가 하락의 폭이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요. 물가가 잘 잡힐 걸로 생각이 돼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3월 달에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하지만 물가 지표, 고용 지표, FOMC 회의, 또 FOMC의 회의로 연주 의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물가 잡히려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뒤로 밀어주겠구나. 즉,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나 저나 충분히 가질 수 있겠습니다. 물가 상황을 진단할 때 꼭 필요한 지표가 있어요. 바로 고용 데이터예요. 그 중에서 실업률 지표인데요. 지난 12월에 실업률이 3.7이었고요. 1월 5일 발표한 실업률 역시나 3.7이었죠. 고용이 상당히 강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농업 고용 지수도 역시 11월 발표가 10월 달 수치니까 10월 달 고용이 바닥을 찍고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 그리고 연주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요. 그동안 시장이 너무 과한 기대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죠. 금리의 결정권은 연준이지만요. 시장의 기대감과는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기대감이 형성될 때는 주가가 상승하겠지만요. 반대로 기대감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증시가 밀리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언젠가 언제가 될 건지 잘 판단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 보려면 데이터가 좀 필수잖아요. 시장의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달러 인덱스 차트예요. 달러 인덱스가 좀 빠져야 워낙 강세로 진행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와 줄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검정색 선 위아래로 제가 그렸죠. 달러 지수는 현재 위아래 선을 그은 구간에 머무는 박스권에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박스를 다지고 박스권 상단으로 흐르는 추세로 바뀌었지만요. 아직 박스권 상단을 뚫지는 못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큰 거로 나오고 있어 달러 지수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130엔 때 위협하던 달러엔 환율이 어느 순간 147엔까지 반등했는데요. 연초에 일본 강진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피보 시 지연될 거라고 한 기대감이 달러엔 환율을 반등시켰습니다. 또한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던 145엔을 힘없이 내준 게 원화 약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위안화보다 N화와 원화 간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N약세가 원화 약세를 상당 부분 견인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연초에 달러 강세폭이 1%임을 고려하면 연초 이후에 3% 이상 상승한 달러원 환율을 설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 10연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검정색 라인 상단이 4.2고요. 최근에 4.1을 찍었을 때가 미국의 고용동향보고서가 발표된 그런 부분인데요. 실업률이 3.7로 나오면서 이전과 동일한 수치가 나왔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비농업 고용지수도 1월 5일에 21만 6천건으로 발표가 돼가죠. 고용이 상당히 강한 수치로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4.1을 찍었고 현재 위치는 이보다 조금 높은 4.1 중반에 머물고 있는데요. 추세는 하락에서 상방으로 진행되는 거 보이는데요.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신흥국 시장으로 볼 때 나쁜 그림이죠.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이기 때문에 금리차로 보면 지금 4% 깨고 막 떨어지지 않을 거고 당분간 3.8 그리고 4.1리대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죠. 미국과 영국이 예멘방군 후티의 근거지를 공격하면서 중동전쟁이 확산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번지고 있는데요. 뉴욕 중심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국제 유가도 소폭 오르다 다시 밀리고 있죠. 최근에 백업과는 이란의 더 큰 분쟁을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큰 그림을 보면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렇게 전쟁 중인데 또다시 서방과 중동으로 전쟁이 확전된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서방으로서는 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가 자극하는 꼴이 되니까요. 지정학적 리스크의 표본이고 기준이 될 만한 지표가 바로 유가잖아요. 상단은 75달러 하단은 68달러예요. WTI 기준으로. 유가 75달러 넘어가는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윗고리를 길게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희 채널 추가해 놓으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릴게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주식하시면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테마주 공부자료 공부하실 분들, 시장의 중심주 공부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죠. 최근에 삼성전자, LG전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부진한 실적과 주가에도 개선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삼성전자 주가와 달러원 환율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국내 무역 수지 개선 및 경기 펀더멘탈 개선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삼성전자 실적 쇼크가 원화가치의 악재로도 작용했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4분기 국내 대형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함께 대내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원화의 악재로 작용한 부분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PF라든지 ELS 손실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리스크지만 잠재적 위험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원화가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외환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각종 악재 속에 북한 리스크도요. 원화 약세 심리를 강화시킨 재료임에는 틀림이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올해 고금리 지속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2차전자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춰져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국내 증시 차트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횡보 후에 반등 나올 자리인데 다만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돼서 밀렸다는 거와 수급에 있어서 외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 매도물은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시장의 방향은 외인들의 선물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물도 좀 멈춰야 되는데요. 연기금이 이번에 운용사를 교체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자금과 동일하게 자금을 집행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죠. 그래서 코스피의 차트적인 흐름 그리고 거래량 외인의 선물 수급 연기금과 프로그램의 동향을 잘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 중국 실물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될 거예요. 중화권 증시의 하락세가 연초부터 이어지면서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코스피 지수는 물론 원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MLF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컸지만 막상 인민은행이 이상 밖으로 동결하면서요. 중국 증시의 반등 기대감이 더욱 악화된 것도 심리적으로 원화 약세의 압력으로 작용했으니까요. 최근 중국 지표가 부진하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흘러내리는 중국 증시와의 동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증시 조정 국면의 마지막 고비일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만일 증시 조정이 이어진다면 기술적으로는 저감에서 유입이 될 수 있는 레벨대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무역 물동량의 16%가 통과하는 홍해 그리고 원유 수입의 72% 정도가 지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시에 경고등이 켜지는 사상 처음의 지중학적 리스크 역시 국내 물류 및 수출 운송 차질로 인한 국내 물가와 유럽으로 향하는 수출 차질 리스크도 심리적 악재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달러원 환율을 하락시킬 호재가 전무한 가운데 악재가 누적된 게 달러원 환율을 재차 1,350원까지 반등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지난 10월과 같은 긴축 발작에 따른 달러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2차전지 잠깐만 말씀드려볼게요. 대표 성장 산업인 만큼 많은 이슈 그리고 큰 주가 변동폭으로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섹터는 맞습니다. 전기차 섹터는요. 국내 증시 2023년 4분기 대부분 어닝 쇼크 예상되고 있고요. 국내 2차전지 섹터는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 감소 및 판매 가격 하락 그리고 이륙성 비용 등으로 저조한 4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죠. 다만 이미 섹터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진행이 되죠. 두 번째는 금리나 기대감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호적인 외부 환경 조성에 따라서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조정 시기에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관심권에 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높은 섹터 불확실성으로 단기 트레이딩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셀 부분이라든지 소재 부분 이런 종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픽 종목도 몇 가지가 있는데 셀 타픽에는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죠. 타픽 종목 중에 소재 부분의 타픽 종목도 있는데요. 소재 부분의 타픽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NF, 나노신 소재 같은 이런 종목이 타픽 종목입니다. 특히 LFP 관련되어서 나노신 소재는 외형 성장이 2024년, 2025년 세 자릿수 성장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임에 분명하기 때문에요. LNF 쪽 관련되어 있는 나노신 소재 같은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종목 관련되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얘기 듣고 싶거나 또는 시원 관련되어 있는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고 하면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 저희 채널 추가해 놓고 채널 추가해 놓으신 이후에 노란톡방 안내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로 공부하실 분들 그리고 테마주 공부자로 공부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